천태종 전국신도회장의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일 전국신도회 부회장의 공영식 가이아에너지 대표가 임명됐습니다.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5일 서울관문사에서 신임 김종규 전국신도회장과 공영식 전국신도회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. 도용스님은 신도들을 잘 아울러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종규 전국신도회장은 부족하지만 큰 인연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김종규 회장은 경승단 중앙후원회 회장, 문화체육부 한국문화학교 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을 맡고했습니다.